안녕하세요. FV서울 김신현 선수입니다. 코로나는 프리아를 이길 수 없다. 저는 이 문구로 정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 한번 이겨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V서울의 조영욱 선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민분들이 많이 힘겨워 하시는데요. 유럽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뿌듯하고요. 전국에 계신 의료진들 또 확진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얼른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이 문제가 얼른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